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장 정리하는 시간. 장 정리하는 시간? 장 정리하는 시간. 마켓 인사이드.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1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시장 한번 흐름을 짚어주시고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시장 정리하고 오늘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뉴스3에서 코인 얘기를 좀 해서 잠깐 저도 한마디만 더 얹겠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여러분 가입을 하시면 그 펀드는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코인을 거래하실 때 그 코인에 내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은행에서 보관하고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돈은 은행이 갖고 있고. 네. 거래만 코인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돈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 있는 거래소는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리가 된대. 그러니까 금융이 수리된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를 하실 때는 왜 비트코인과 이더듀오 맨 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게 솔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거래소의 리스크 그리고 운영자의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거래소라도.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징어 게임 그것도 다 도망갔지 않을까 다. 오징어 게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하나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솔라나라는 말씀하신 코인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더 크대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고. 솔라나? 뭐하는 데는 솔라나. 뭐하는 코인이에요 이게. 거기도 NFT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만든 코인입니다. 우리 세 명의 코인의 대화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춥시다. 사실 뭐 저나 우리 박병장으로. 왜냐하면 이제 코인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코인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심을 받고 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다우, S&P 또 다 올랐습니다. 네. 강부압 정도로 약간 올랐습니다. 나스닥 0.07, 다우가 0.29, S&P 500이 0.09, 러셀 2천조 0.4% 약간 올랐고요. WTI 유가가 약간 다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달래드스나 원화는 아주 바운더원에서 박수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원화가 지금 1,182원인데 계속해서 원화가 아래로 내려오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갇혀 있다. 이렇게도 또 거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497%로 1.5% 아래로 살짝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주에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갭 상승 후에 거래 질린 십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폭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상수폭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조목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조목들은 약 1% 내외로 등락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좀 크게 움직인 조목들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2%, 인텔이 1.2%, 엔비디아가 3.5% 오르면서 필라레피아 반도체의 수가 1.25% 올랐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예산 통과 이 내용과 함께 기계 건설 시멘트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진짜 끝도 없이 오르네요. 엔비디아는 지금 여러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아니면 지금 코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코인에 비교 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채굴하는 데 이게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채굴할 때 당연히 이거 필요하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무슨 인텔의 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안 오르니까 내가 너무 오만했나? 시장을 내가 너무 앞선다고 생각했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꺾은 거예요. 장우석 부사장이 그랬는데 미국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서 가급적 팔지 말라고? 일찍 얘기해 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0.31%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탄 0.11% 상승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드라마틱했죠. 장중 저점이 코스피가 1.29% 하락이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플러스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분위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600억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200억 매도, 기관들이 2,700억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 수급의 굉장히 큰 특징은 연기금이 900억, 투신이 620억, 사모펀드가 1,286억을 팔았는데 뭘 팔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조합으로 하면 개별 종목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조합이 몽땅 팔았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의 제약바이오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1%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대와 달리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CJNM 지금 소위 얘기하는 NFT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모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거기에 상승 종목이 많았던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와 인프라 예산이 합쳐지면서 항공, 카지노, 여행, 페인트, 중소형 건설주들이 일제일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해냈다. 두 번째는 상승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중소형 건설주나 리모델링, 페인트, 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와 미국의 인프라 예산 통과 이게 직접적인 뉴스였고요. 두 번째는 어제 국민연구원에서 내년에 물가와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는데 물가는 2%, 경제성장률은 3.2%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요. 민간소비 증가율을 3.4에서 3.5%로 증가, 설비투자는 4.3에서 3%로 감소, 건설투자는 0.4에서 3.6%로 대폭 올리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총수출은 8.6에서 3.6, 총수입은 7.6에서 4.2.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민간소비와 그리고 건설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섹터에 어제 움직임을 주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소위 찌라시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선 후보가 두 분이 결정이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건설 쪽에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가장 큰 이슈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전망 전략 말씀드려보면요. 시장의 약세 심리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테이퍼링과 그리고 긴척 기조 속에서 수출 도나와 반도체 우려가 우리 시장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1월 시황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저는 11월에는 반등 모색을 한다고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가 그 밑에 우려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제적 긴축과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지난 8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했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도나와 및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전에 한 번 언급드렸듯이요. 내년에 원래는 4분기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하락을 했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 하락의 사이클을 앞당긴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도나에 대한 우려 역시도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저점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려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저점을 형성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차 하락 후에 박스권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을 잘 보시면 주요 시총 상위 주목들이 선별적으로 하나씩 반등을 좀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심리를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려의 매도와 반등의 매수가 양측에 있다면 지금부터 당분간은 심리 자체가 반등의 심리가 좀 더 있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아냐면 종목별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면 전보다는 조금 세졌어요. 올라오는 힘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반등의 심리가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염두에 두고 대신 심리는 반등이지만 선택은 종목별로 한다. 종목별로 좀 반등한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KT와 NHN, 이노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슈 미의 관심, 뉴스 나온 거에서 미국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오늘은 좀 그쪽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퀀텀스케이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 이게 21% 폭통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에코프레임, 이수아, CIS, TSI, 미래컴퍼니 이런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퀀텀스케이프,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21% 상승했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오늘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관심으로 계속 저한테 보는 거죠.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의 플러그 파워가 6.7%, 블롬에너지가 11% 상승했고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이 블링크 차징이라는 기업이 있고 차징포인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블링크 차징이 24% 올랐고요. 차징포인트가 11.79% 올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은 현대오토에보, 원이피에니, 보송바우테, 디스플레이테 이런 종목이 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로블록스가 호시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30% 폭동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와 NFT 관련돼서 뉴스 나온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트리와 흡수합병을 해서 게임과 코인과 토큰을 합친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원래 자회사가 위메이드 트리라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합병했다고요? 네. 그게 뭐야? 자기가 분산회사를 다시 합병했다고요? 네. 같이 흡수합병을 해서 자회사로 그냥 있는 거죠. 지본만 있는 지본내사. 그것을 흡수합병을 해서 이런 토큰과 코인을 연결한 그리고 게임을 연결한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애니메카 브랜드와 캔디 디지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NMPT에 관련되고 있고요. 애니메카 브랜드랑 캔디 디지털은 상장사예요? 아닙니다. 비상장사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NFT 거래소 개발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요즘에 서울옥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NFT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서울옥션에서 또 요즘에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경매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JYP와 서울옥션이 두나무와 NFT 발행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TV는 NFT 플랫폼인 AFT 마켓을 오픈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다날은 NFT 플랫폼 출시를 계획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 오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냐고 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하나하나 때문에 위메이드 컴투 서울옥션, JYP, 아프리카TV,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종목을 바라보고 이거 하나하나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제가 시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붐이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붐이 막 화락을 이르면서 붐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또 상투를 치면서 조종기에 들어가고 이런 건 있겠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와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뉴스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이벤트에서 실제로 상승을 할 때는 그 이벤트에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좀 꺾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결과물은 나오려면 한참 멀어오겠지.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보이는데 주가는 선반영하면서 미리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 직접 투자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전에 한 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투자가 주식상의 투자가 약간 코인 움직임 비슷하게 좀 움직여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내가 투자를 하실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NFT 관련해서 전 세계가 다 움직입니까? 지금? 그럼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해 거래가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NFT의 가장 큰 공급처가 미국에서 어딜 것 같아요? 공급처? 네. NFT를 가장 선도적으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NBA예요. NBA. 아, 네. 카드 카드?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덩크슛 장면이라든지 이걸 넌펀집으로 만드는 거야. 그거 이제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NBA에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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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파는 게 엄청난 가격으로 팔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프로티비 처음 방송한 날 그런 거 NFT 한번 만들어볼까? 안 사나? 68원! 68원! 네. 네. 요즘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황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고 할 상황이지만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시황은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여전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가자 하는 분도 있고 또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나는 쪽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시황 사이클이나 산업 사이클을 보면서 내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전부 다 의견이 각자의 의견이니까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에는 더 극명하게 서로의 의견과 다를 때 양극단의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달리는 말과 실고 있는 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달리는 말에 타고 싶겠죠. 모두 다들 달리는 말에 타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는요. 달리는 말은 절대 안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쉬고 있는 말을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쉬는 말이 타기도 쉽죠.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좀 재미있게 써봤습니다. 달리고 있는 말이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이 있고요. 곧 지쳐 보이는 지쳐서 쉬어야 되는 말이 있고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쉽게 지치지 않을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긴 달리는데. 이 애를 이제 구분을 좀 해야겠죠. 얘를 구분을. 쉬고 있는 말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쇄에서 힘을 잃어서 쉬는 말이 있을 것이고요. 힘껏 달려와서 잠시 쉬는 말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지금 쉬고 있는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맨 밑에 제가 쓴 표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체력은 어떤 건지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좀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 프로님이. 쉬고 있는 말이 타기 쉽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체력이 달리고 있는 말을 힘껏 뛰어서 쫓아가면서 달리고 있는 말을 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체력 자체가 달리고 있는 말을 탈 수 있는 체력이냐. 쉬고 있는 말을 탈해야 되는 체력이냐.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쉬고 있는 말을. 여기서 내가 다시 뛸 수 있는 말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쉬고 있는 말을 하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은 건 왜 이렇게 썼냐면요. 현재 달리고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은 지금 우리 얘기하는 NFT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들이에요. 현재 달리고 있지만 쉽게 지치지 않을 말들은 소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2차전지나 전기차 이런 쪽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지칠 것 같은 쉬어야 되는 말들 있잖아요. 이걸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가 PDR과 PEG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쉬고 있는 말에서는 노쇠에서 힘을 잃어서 쉬는 말들은 소위 말하는 산업 사이클에서 좀 하향하고 있는 산업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힘껏 달려와서 잠시 쉬는 말들. 이런 말들은 산업 사이클상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산업 사이클인 거 분명히 있죠. 저는 IT와 자동차를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쉬는 말 역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바이오나 이런 쪽 있잖아요. 한참 동안 쉬고 있잖아요. 다음 목적지를 지금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쪽은 지금 쉬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투자 단기간에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열심히 달고 있는 말을 하든지 타든지 아니면 쉬고 있는 말 중에서 곧 다시 뛸 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주입사가 어려운 거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달리고 있는 말에서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지치지 않는 적토마처럼 쉽게 지치지 않은 말과 지쳐서 쉬어야 되는 말의 구분을 PDR과 PEG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무슨 공부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으면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PDR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행했던 것이고요. Price to dream ratio죠. 미래의 꿈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PEG는 피터 린치의 이론이죠. 그 전에 투자의 구로들이 만들어놓은 거지만요. 그런데 PER을 EPS 이익의 그로스 성장, 이익 성장률로 나눠서 보자라는 거죠. 이 PEG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런 쭉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PEG는 PER을 그로스로 이익 성장률로 나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2차 전지의 기업들 중에서 멀티프리, PER이 50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익 성장률이 향후에 3년간 매년 50%씩 증가한다. 그러면 50 나누기 50이 1이잖아요. 그래서 PEG가 1, 피터 린치의 이론에 의하면 PEG가 1을 기준으로 1 아래로 가는 0.5 이런 것들은 저평가되었다고 하고 PER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1을 넘어서 2, 3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은 고평가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최근 분기 실적을 봐서 최근 3분기 또는 5분기 이상 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애뉴얼 실적을 봤을 때 최근에 온기 실적이 3년 또는 5년 이상 연간 20% 이상의 그로스가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의 증가가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PER이 20배 이상 된다 하더라도 PER이 20이면 PEG가 1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현재 달리고 있지만 쉽게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PEG가 굉장히 높고 그냥 드림만 있어 꿈만 있는 그런 PDR만 높은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곧 지쳐서 쉬어야 되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표현을 이렇게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NFT나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실적 대비 시총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PER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드림 꿈만이 아니고 이익의 그로스와 연동해서 가는 기업들이 그중에서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라는 걸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좀 해야지만 되고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손도에 있는 주도주를 하라라는 말이 주시장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요. 최근에 몇 분기 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각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늘어날 거냐 영업 증가율이 이익의 증가율이 얼만큼이냐는 것들을 IR 자료에 다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보고서 현재 PER이 높다 낮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분모에 이익 증가율을 분모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PEG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이 주식이 이게 고평가냐 아니면 계속 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G는 따로 누가 계산해 놔주지는 않는 거군요. 계산해서 보고서에도 내놓는 보고서들도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보면 기본 폼에는 PEG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외란되게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요.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들을 쳐다보는데 나는 지금 쉬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굉장히 답답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쉬고 있는 말을 이제 곧 달리기 시작하면 열심히 달려서 또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말이냐 아니냐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주식을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선택이 분명히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얼마나 또 오랫동안 계속 달릴 수 있느냐 곧 지칠 말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말인 줄 알고 탔는데 개였습니다. 개요? 개요? 말인 줄 알았는데 애가 큰 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말에서는 잘 조심해서 내려야 돼요. 아 내릴 때도? 응. 막 달리는데 금방 지칠 줄 알고 탁 내렸는데 계속 달려. 더 달려. 엔비디아처럼 계속 그냥 가속도를 붙여서 달리면 그럴 때 이제 어쩌면 필요한 게 여러 마리 말들을 끄는 큰 마차 결국 ETF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에 또 알찬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보직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워브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워브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